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온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온 한국 시간에는 며칠 전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기원장에게 축하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공화당의 모든 예비선거 후보들이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리가 좀 냉정하게 될 만하죠. 그래서 북한의 실패한 군사위성 발사가 왜 중요했는가 해외에서 이런 내용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의 어떤 3개월 정직 이것 역시 남북한의 약점 비극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만한 그런 뉴스고요. 비디오 게임이 다음에 k-컬처의 큰 무기다 하는 건 미국에서 요즘 한국의 비디오 게임 관련 ceo라든가 이런 분들을 무척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한다 하면서 북한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로 선출된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엔 산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해서 이제 26일이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미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비난을 했었거든요. 10개국이죠. 유엔 산하 한국도 지난번에 뭐 인권위원회 이게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는 10개국인데 스위스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호주 카타르 이제 여기에 북한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밖에는 카메룬이 있네요. 메소토라는 국가도 있고 토고가 포함되어 있고 한데 현재는 한국이 이게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그 2022년부터니까 2027년까지는 그럼 북한과 같이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 이사국이 있고 집행위원회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건을 정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3년이군요. 3년 동안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축하한다 축하한다 하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는 또 가장 먼저 공화당에서 저 대선에 출마합니다 라고 발표를 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잖아요. 본인은 또 유엔 대사부터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을 굶기고 그러한 그 국가에 대해서 무슨 깡패에게 우리 미국도 위협을 했고 미국의 동맹국도 위협을 했는데 깡패에게 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예비선거에서 겨루진 않네요. 그러나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의 주지사는 공화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표를 더 찾아서 내가 선거인단 표를 갖게 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거부하는 몸짓을 많이 보였었던 주지사잖아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조 바이든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온다 할지라도 본인은 공화당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적인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놀라울 따름이다.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제 다음 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텐데 북한 같은 나라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지도자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를 옹호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밝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권을 학대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기구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달 초에는 이란도 이란은 이제 국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여성들을 억압한다든가 하는 정치와 종교가 딱 어떻게 아주 집권층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을 해서 본인들의 권력이 세워나갈 위험이 있으면 굉장히 억압하는 이런 이란도 유엔 인권위원회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이번에 북한은 박종민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2026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데 모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아마 런 디센티스 같은 사람과 겨룰 때는 그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도 기금 동결해야지 된다. 미국은 거기서 빠지겠어 이런 협박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만 도와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 자금도 부분적으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기금을 다시 보냈고요. 아무튼 미국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비난했고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위원회의 이사국으로 북한이 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또 뭐 하루 만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핵위협은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대통령이면 하루 만에 끝낸다라는 도저히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멘탈리티와는 다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같은 멘탈리티 그 같은 말 거침없는 사실과 다른 말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호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디센티스의 비난에 대해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비난이 나왔네요. 디센티스는 기득권 전쟁 광들의 꼭두각시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사위성 실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잘못 그런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한 이것도 시정이 분명히 돼야지 되는 점이지만 이젠 분명합니다. 그 문제보다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훨씬 위험한 거죠. 하는 매체.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이나 이렇게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이나 이 내용은 이제 BBC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과 이제 다른 나라 공영방송이 됐건 민간방송이 됐건 모든 매체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박스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CNN도 완전하지 않고 저는 사실 CNN은 별로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기는 좋지만 왜냐하면 CNN에서 보도하는 그 정도가 다른 매체에서도 다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제가 CNN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CNN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은 CNN보다는 굉장히 좌와 우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는 BBC 방송 같은 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군사위성발사는 아주 위험하다.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이번에 군사위성발사 자체도 한국과 미국의 실시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 그리고 위성발사도 2012년도에 했고 성공했고 3년 뒤에 또 했고 성공했고. 그러나 군사위성발사가 이번에 처음인 것이고 당시에 성공했지만 그 위성발사된 무엇인가가 지금까지 지구에 어떠한 것을 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글쎄 하면서 좀 의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발사 시도를 하지 않다가 굉장한 의지를 1, 2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다 할 때 항상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농작물의 수확이라든가 경제개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위해서 한다. 공물 모니터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적인 것. 이건 분명하게 한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한국군과 미국군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북한이 군사위성을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해하는 일은 없잖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의도적인 군사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일반인 스파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어쨌든 그것 이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군사 동향을 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무슨 위성이 똑같지는 않아도 다 장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2019년도에 김일성 대학에서 펴낸 법저널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로켓 평화적인 목적이 됐건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게 됐건 그곳에 김책과학대학 같은 곳에 괜히 육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지만 5월 31일이었습니다. 벌써 북한은 다시 한다고 하고 미국은 위성발사 한 것 자체를 비난을 하고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은 아니 지네들은 하면서 우리는 왜 못해? 항상 하는 얘기를 하고 이 사이에 한국은 거기다가 지금 앞서서 제가 쭉 이제 중요한 이 문제의 중요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고 시스템도 계속 북한은 한다고 하니까 경고 시스템도 한국에서는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듬어야지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세계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너무나 잘 알려진 탈북자의 탈북자 유명인의 이상한 이야기 이런 큰 제목을 붙였네요. 작은 제목은 이 사람의 스토리는 한국에서 북과 남, 남북 사회의 약점을 보여준다. 이게 소 제목입니다. 이 정도 되면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변혁이 있지만 정치 변혁이라는 것이 태용호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개인 스토리만큼 극적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 보도가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국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코노미스트의 이 스토리를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의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신문, 잡지가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판 달라요. 한국판과 영어판이 다르거든요. 한국판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할 테고 이렇게 영어판은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의 모습을, 그 한국의 모습을 한국의 남과 북의 약점이다. 태용호 스토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도 더군다나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탈북전에 북한 런던 대사관의 공사였는데 그때는 막 너무 열심히 또 북한을 찬양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미래다. 북한이 미래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국 국회에서 탈북자로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죠. 그리고 나서 태용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북한은 붕괴한다. 불과 4년 전에, 5년, 6년 전에 했었던 얘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탈북자가 한 3만 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주 너무나 경쟁적이잖아요. 한국. 그런 경쟁적인 것이 부족하고 이분들은 북한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심리적인 상처 있죠. 또 북한 엑센트가 있죠. 아무리 고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가 직업을 얻을 때 너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한 마켓에서 북한 억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탈북자 사이에서의 실업률은 일반 사람들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태용호 의원의 성공. 탈북자인데도 이야 저렇게 국회의원까지 되네 할 때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의 상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비틀거림은 행복한 이미지를 덮어버렸다.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태용호 의원이요. 그냥 중료 정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다시 이제 외교관이 되기 위한 어떠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 와이프가 뭐 책 내고 했잖아요. 최근에 항일 빨치산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교육이 바탕이 됐고 와이프 집안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처음에는 런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넷마크 스웨덴 같은 데서 유럽 정부의 북한의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 도와줘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열심히 식량 설득하고 다녔고 영국에서는 김정은의 형 에릭 크래프트는 김정은의 형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 베이비불머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트에 안내하고 대동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한국의 보수당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죠. 북한에서는 서푼짜리 광대야. 인간 쓰레기야. 이런 말이 태용호 의원에게는 더 좋았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미워라 미워라 하면 남한에서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정부의 핑크탱크에서 일했고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다가 탈북자들은 이런 비영리기구에서 본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길 원했지만 강남에서 보수의 당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지지를 많이 했죠. 또 우리들의 챔피언이야. 우리들의 챔피언이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북한을 공격하는 어택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에 어택덕을 했었던 것에 대한 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그 뒤에는 이코노미스트는 하나만 부각시킵니다.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을 비아냥거린다던가 김구 선생이 무슨 북한에 이용당했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4.3 민중항쟁 이게 이제 47년부터 49년까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집회와 관련돼서 경찰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해서 시민이 숨지고 그 뒤에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이제 아주 정말 아직도 그 공항에 가면 수백 명이 묻혀있다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태용호 씨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남노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해서 이거는 뭐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도 한국 국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잘못했다 하고 사임했어도 3개월 정직한 이 케이스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북한의 꼭두각시에서 남한의 파워브로커가 된 태용호 정치인이 된 태용호 적을 비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인데 이번 벌이 뭐 그다지 아주 강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이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벌받지는 않는다는 지적을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빡빡하게 그에게 벌을 줬다. 한국 정치인들이 할 때는 흔한 일인데 태용호가 하면 이건 태용호 스타일이다. 평양 스타일이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김구 선생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역사적인 수정주의하면서 거봐 아직도 탈북했다고 하고 남한의 국회의원이 돼 있으면서도 북한식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 세계일보 같은 데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다 비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남한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정치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원하니까 어떤 때 뭐 탈북자 이런 문제 뭐 그냥 대강 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북한을 적으로 놓고 있으니까 태용호라는 국회의원은 양쪽에서 다 공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탈북자라는 자신. 한국에서 완전히 포용 안 되는 것은 직업을 얻지 못하는 실업자층의 탈북자나 최고의 직업을 얻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얻은 태용호라는 탈북자나 똑같다 이 얘기는. 그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도 똑같다. 이게 남북한의 약점이다. 이코노미스트의 해석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내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인데요. 한일 관계가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홍요 총리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젊은이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고 있다. 전에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의 격차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큰데 무조건 한국의 나이 든 세대는 제 세대를 포함해서입니다. 일본말에서도 안 되고 일본 물건 써서도 안 되고 일본 문화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일본 사람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일본 사람도 보고 일본 타운도 보고 일본 문화, 일본 박물관도 가고 하는 경험을 한 세대, 경험을 한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일찌감치 경험한 것보다는 그 개방이 조금 늦었겠죠. 물론 일본과 한국과의 문화 개방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세대와는 너무 달리 일본을 적보다는 친구로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코미디언 단아까라고 본인을 아는 누구죠? 김경욱 씨. 김경욱 씨. 이분도 2018년 이런 때 일본에 대한 감정 엄청 나빴을 때는 아주 본인 별로 인기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무척 인기가 있고 컨설트 같은 걸 해도 매진된다면서요. 빅뱅의 태양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오고 하면은 이 단아까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김경욱이라는 실제의 인물보다 단아까라는 일본 무슨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 옷을 입는다던가 만화에 등장하는 뭐를 한다던가 하고 간다고 하는데 24살에 정세아 씨 단아까 컨설트에 가는데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문화를 보이콧 했을 때가 언젠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김경욱 씨 단아까의 김경욱 씨만 하더라도 10대 때 일본 문화에 좀 딱 눈을 떴고 이분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늑대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헤어스타일 등등하고 노래도 무슨 잘 부르고요. 뭐 엑스재팬 같은 그런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변하면서 최근에는 일본 맥주 팬들도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손인석 씨 39살 이분은 일본 맥주의 팬은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꾸만 자꾸만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보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접촉하는 것에 거부감이 조금 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보다 최근에 일본 맥주와 우이스키 수입이 250%에서 300%가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한국산 맥주와 우이스키 증가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같은 기간에 47% 정도가 올랐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는 워낙에 일본과 관계가 나빴으니까 일본 맥주, 보이코트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유니클로라는 옷 참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 한국에서 유니클로 입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다 이게 역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서 위안부 문제, 징용 보상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찬성보다는 반대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나이대에 거쳐서 그런 일본 징용 배상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도 달리 한국 회사들이 어떠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40% 정도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53%가 반대라는데 28살 이하는 51% 조금 넘게 지지하고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36%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여론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홍콩의 자유,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홍콩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원 차이나이긴 하지만 미국도 원 차이나 정책이고 한국도 원 차이나 정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막 들어가서 자취를 허용하지 않고 완전히 잡는 것을 홍콩은 원하지 않고 한국도 민주화를 지냈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도 원치 않고 하는 그런 저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해도 여기서는 로이터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네요. 일자리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만족도는 요즘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극박한 위협들이 있잖아요. 북한이라든가 중국으로부터의 이 점을 한국의 진보, 더불어민주당, 저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아니 전혀 무슨 같은 민족인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무기도 더 좋은 것을 더 가공할 만한 것을 갖고 있을 때 너그럽게 한다. 이렇게 돼야지 상대가 적이라고 하고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속수무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극박한 위협을 보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좀 협력을 해야지 되겠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보도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9살 아래보다는 그 이상의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기 때문에 로이터통신의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발하시거나 그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돌아가지 않죠. 앞으로 가는 거죠. 저도 물론 29세 훨씬 이상의 나이대이지만 어쨌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 내용은 글쎄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NPR 방송이 한국의 문화가 막 대중문화가 요즘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비디오다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소리가 날까요?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Or been glued to Korean dramas, which are streaming now more than ever All while Korean filmmakers are bringing home academy awards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But South Korea is also a global force in e-sports And home to an ever-growing video game industry 그런데 이제는 e-sports, 비디오 게임도 세계에서 이제 많은 것을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의 비디오 게임에 이제 미국의 지부의 CEO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Purg Abyss 아메리카라는 곳에 You have to go to arcades every day after school, growing up in Korea. Is that right? Oh yeah. It was a long time ago. But when I was in a college, from me to late 90s, and back then not everyone actually had a good computer at home. Even when they had one, even when they had one, it was more popular just to go to a classic and best where at 3040, or even like hundreds of computers were there, and kids are not playing games there, but sometimes they just not chat online with their friends, or even write a report. So there were just a bunch of, you know, stuff 쭉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이분이 지금 CEO예요. Paul Abyss 아메리카라는 데 정희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비디오 게임이 K-POP,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버러 등등 이런 K-드라마 다 뭐 발효식품까지 얘기를 했었죠. 보이밴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스포츠 게임이 한국이 다음번에 세계를 장악할 그런 건데 그게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목이 뭐든가요. 블랙 사막 온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세상을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 접해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를. 그래서 이 비디오 게임은 당연히 조선시대니까 한국 경치가 나오고 한국 문화, 한국 집 등등이 나온다는 거죠. K-문화를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K-E-스포츠를 왜 못 받아들이느냐. 특히 젊은 세대는 아주 유닉한 경험을 중요시하고 즐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스포츠와 미디오 게임 업계가 한국에서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차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미국의 지사를 만들었죠. 2024년도에 e-스포츠와 미디오 게임 업계가 190억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막 조선시대에 무엇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한국 문화. 그것 때문에 막 조선시대 한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 사람 엄청 많겠네요. 아무튼 e-스포츠 게임, e-비디오 게임이 K의 코리안, 코리안의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문화다 하는 것. 이 보도는 NPR 방송의 보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정치적인 foreign policy라는 전문 잡지를 보니까 CJ의 엔터테인먼트의 CEO인 스티브 정 씨가 어떻게 한국의 문화가 세계화됐는가 하는 어피니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CJ의 CEO가 해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요. 왜 미국은 이번에 석세션도 끝났습니다마는 막 포시즌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달구는데 한국은 인구가 5200만 명 이 정도 5500만 명 아래이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족시켰어야지만 됐고 그렇게 한 습관이 굉장히 신제품을 그러니까 빨리 내놨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창조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인기가 없으면 왜 인기가 없지 개선 그리고 나서는 해외로 내보내니까 더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좋아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한참 갈 것 같습니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케이 영화, 케이 비디오 게임까지 이상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예신이었습니다. 월요일인 미국 날짜로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한국은 이미 월요일 날이 활짝 밝았습니다.